엘버타는 수요일 1,351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보고했으며, 이는 2020년 마지막 날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주저녁에 걸쳐 1만 1,464건의 활동 사례가 있었으며, 지난 7일 동안 거의 3천 건이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더 강한 변종과 관련된 575개의 새로운 사례가 있었으며, 현재 활성 사례의 43.2%를 차지합니다. 코비드19 사망자가 한 명 더 보고되었으며, 엘버타 병원은 중환자실 79명을 포함하여 333명의 입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. 엘버타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로 복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더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습니다. 수요일 오전 의사그룹들은 주정부의 재택근무 명령과 필수가 아닌 사업체, 학교 및 교회 폐쇄를 포함하여 즉시 폐쇄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에드먼턴 동포 여러분, 코비드19의 전염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. 백신을 접종을 하신 분도 전염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사회적 거리와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.